너무 귀여워 중간에 프리콘이 들더라고요 18시 21세트 21시 30분 9시 30분 10분 1시간 아 예쁘다 진짜 이쁘다 여긴 어디 아울렛이야? 아저씨들 아울렛이라고 민호스파에 있는 아울렛이야 근데 여기가 폴로가 할인율이 좋아서 우리 맨날 폴로 올 때마다 이만 김치 카드 그렇게 많이 샀어? 차온다 또롱이는 좋겠다 요즘에 니트에 꽂혔어 니트에 꽂혔어? 어 색깔 진짜 예쁘다 근데 우리 근데 폴로가 너무 많은거 아니야? 너무 예쁘지 않아? 갑자기 브이투게이가 사유 없이 합쳐졌어 뭐라고? 진짜 갖고싶어 사라고 사준다고? 내 장기를 팔아서 사줄게 사준다고? 1등인은 사라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 안사고 1등인으로 봐 이게 최고야 난 진짜 이쁜데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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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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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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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으면 너무 좋겠다, 그치? 좀 먹은가? 그러지 않을까? 좀 먹은가? 그런 거 앉아있어 너무 맛있어 먹어보자 진짜 맛있을 거 같은데 어떡하지? 와 장난 아니야? 진섬이야? 응, 굵가먹어 근데 약간 중국맛이 있어 중국맛이 있어? 이거 뭐지?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새우도 싫어해, 이거 봐봐 중국맛이 있어 약간 소스가 있는 거 같아 맛있다 맛있어 이거 이거 한 번 더 사야 돼 dispiw 이렇게 같이 먹으면 바삭바삭 자, 탱글탱글이자 탱글탱글자식 사악 생매날 고추 새우는 한 마리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? 응 맛있겠다 네, 네 먹방 됐습니다 먹자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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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먹겠습니다 아, 맛있겠다. 빨리 가자. 가자. 우와. 팝파이즈까지 귀여워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그리고 고기가 쉑버거보다 훨씬 싫어 포카이퍼 같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풍미가 미쳤네 기쁜 맛이 나지 와 미쳤어 맛있다 와 이거 진짜 사먹을만하다 맛있다 응 진짜 맛있어 그냥 트러플 향이 확 나는데? 응 진짜 깊어 이거 이제 치킨 아 치킨 먼저 먹을걸 왜? 맛이 없어 짠 맛있다 소스가 맛있네 피클 맛 밖에 안 나잖아 너 지금 고기맛만 먹어 나는 고기맛 먹었더니 근데 쉑쉑은 빵 자체가 너무 맛있어 응 맛있다 트러플이 확실히 더 맛있다 맞지? 2000배 맛있다 음 맛있어 역시 쉑쉑은 색색이야 근데 트러플 보고 진짜 맛있는데 안 먹었으면 좀 후회할 뻔인데 그니까 꼭 먹어야 돼 트러플 매일 기준 날씨와 함께하는 날씨 아 진짜 깨났네 끝! 끝! 마지막에 한 20벌이만 골라줘 아 그냥 눈으로라도 볼걸 끝났어 연기밖에 없어 싫어요? no 파슬드 물 mos 라면입니다 고 neuro 소igu 캬 ид 식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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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